뭐야 또 뭐지? 뭐야 또 뭐지? 알아? 남주야 날 죽여줘 야 일로와 컴온 뭐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야 트럼블드 스크롤바 어 형님 투빅 어 투빅이다. 졌다 아 나는 진짜 이걸 못해 이거 뭐지 여러분들 이거 순이 매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아니 나는 진짜 더이상 못 올라가 나는 언제 올라가냐 나도 올라가고싶다 진심하다 자 일단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팀 자 스튜미너 다 썼네요 아 벌써 뭐했다고 벌써 다 썼네 어어? 아우 야 나이스 패스다 흠 전술이네 전술이야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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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가잖아 잡았잖아 아잇 아 야 폭발 잘한다 그쪽으로 그랬나 어 헷갈려 어 헷갈려 야 여기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잡은 투비팀이다 오리온나 세명과 같은 프로라서 그래요 세명과 아 어 나이스 와 투부됐어 아 두명이 덤비니까 7대0입니다 득점좀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득점합시다 득점좀 해봅시다 이럴때 해결사가 있지 아 아악 아악 아깝네 여기다 자 지금 0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 남중군 0득입니다 와 빨리네 어 거의 불가능이지 우리나라 남북통일이지 뭐 좋아요 어 아니야 아 아 아 아 어디서가 계속 밀리고 있어 아 아 안발립니다 어 와 진짜 멋지네 자 이렇게 해서 11대0입니다 네 11점 상대방이 득할 때 우리는 0득입니다 네 득점이 없습니다 네 득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뭐야 또 뭐지 뭐지 혹시 혹시 그 그 백판에 한 번씩 있다는 그 흰판 아 넣어줘 야 날 죽여줘 그냥 아니 형이 이거는 어 날 죽여줘 그냥 제가 못해서 못 넣는게 아니라 어 웃기지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어 날 죽여줘 날 죽여줘 날 죽여줘 날 죽여줘 진짜 형님 이 돼지도 사이 아 상황 안받은데 안되는거 봤잖아요 그것도 몇번이나 어 날 죽여줘 어 날 죽여줘 어 아 아 아 아 아 한번 뛰어가 봐라 남주현 날 죽여줘 아 아 이거까지 생긴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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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걸로 이걸로 등록했다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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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팀판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언제 풀려 야 이건 언제 풀려 나요 모른다고? 이런 사이 끝날 때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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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씩 경기 중간에 아니 야 인사이드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2빙인데 근데 피씨 안 들었어 잡아 오케이 어 야 이거 진짜 풍개가 아니다 죽여줘 말 아 진짜 핀개가 아니다 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봐봐봐 너무 크다 안 들어간다 어 들어갔는데? 야 이거 거짓말이야 무슨 무슨 실패력이야 니가 다 저거 다 먹혀놓고서 어서오세요 야 이건 니가 저거 다 먹히고 자 아니야 아 어디서 약을 팔려고 자 상대방 17점 할 때 네 상대방 17점 할 때 저희는 아 자 보십시오 우리 남주 절대 거기서 야 투빅이 지금 바삭바삭거리는데 어? 아 아 진짜 옐로우쿨라님 어서오세요 의책이 없다 의책이 없다 야 이리와 컴온 하 백롤인데 백롤인데 백롤 도중에 뺏깁니다 네 개쩝니다 아 아우 안발려 아 아 근데 아 눈 쏟아가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야 트롤블드 트롤블드 보여준다 어? 야 형님 이번판은 좀 그냥 어 내가 유튜브를 올려줄게 어 안 돼요 뭐야 안 돼 어 와 와 와 진짜 이번판 진짜 와 진짜 이번판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내가 본 영상 중에서 가장 최악의 플레이를 보여주겠어 어 아 아 아 아 최악이다 클라스 역시 트롤중에 네 트롤 트롤의 왕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네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네 킹오브트롤 네 네 네 네 이리와 자 어 어 나도 킹 아 하 하 하 하 드롤 드롤 그래 외도 틸스티는 무섭다 뭐야 야 야 그래도 나는 할거네 야 야 와 진짜 개쩐다 최악의 플레이더 아 3대 33이야 어 어 어 3대 33 어 어 아 아 죽여줘 아 죽여줘 3대 35 와 저 저거 같이 죽고 싶어요 어 아 아 센터한테 뺏겼어 이게 뭐야 어 이번판은 오케이 발랐다 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죠 야 이번판은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씨 하 형님 진짜 이번판에 기억으로 지워버리는게 시끄러 넌 오늘 증명을 했어 만년 벤치라는걸 아 아 아 아 아비 이거 아비 아니 나는 그래도 2빅 상대로 립은 6개는 땄어 6개 따고 블럭 2개 때렸어요 님은 3점 밖에 다음판에 아니 다음판에 저 팀 한 번 더 만나면 아 부끄러워 진짜 보여드릴게요 다음판에 저 팀 한 번 더 만나면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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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 37이야 아 아 아